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8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주의 숲을 자리어서 그 빛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얼굴이 반짝이 있는데 그 어린 주의 숲 거리에 가네. 저 육축 소리에 악이 잠께라. 그 술 하신 예수 부신이 없네. 그 귀한 세수를 다 사랑하니. 새 날이 밟도록 당태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부어주사주 그 말에 안고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인간관계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그리고 물질로 건강으로 또 이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소외된 그런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름다운 성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수님은 그분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셨는데 오늘도 이 정부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고 고통받는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주의 정도를 부르시고 피로에 따라 기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응답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강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성탄의 전야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또 오늘도 모든 이 성탄의 전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찬양으로 율동으로 또 성북으로 영광걸리는 귀한 주의 정도를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옵고 우리 부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읽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가요? 눈으로 본가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가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가?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될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와 더불어드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2,3서 요한계시록 이 다섯 번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가장 오래 사역을 한 사도에서도 가장 오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도죠. 그러니까 주 한 90년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나이도 많이 한 90여세 가까이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당시 흩어져 있던 그 공동,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어제 이제 베드로 부서를 보았습니다만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내듯이 사도 요한도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 요한 1,2,3서는 요한복음의 후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맡아서, 사도들이 그것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 사역을 갖다가 대신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강조한 것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사랑 두 번째는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자비와 봉사를 갖다가 우리 자신들이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준 그 사랑,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뿐이에요. 달이 마치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태양처럼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반사,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가지고 지구에로 보내는 것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둥근 이유가 물론 그 달도 둥글지만은 그 이유가 뭐예요. 태양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모여요. 이렇게 빛을 보내듯이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당신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같이 사귀었고 만났고 지냈고 같이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 누구겠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생명 자체죠. 자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받은 거예요. 생명이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흡이 딱 끊어져 보세요. 그럼 생명은 가는 거예요. 인체중에서 다 귀중하지만은 폐에 이상이 있게 되면 뭐예요.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를 받아들여서 모든 각기관 그리고 피도 다 이해해야 되는데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피탈증 걸리면 급작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소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기운을 우리 인간들에게 불을 넣어 주어가지고 생명된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생명의 원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보세요.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다 그분에게 눈으로 본 바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봤죠. 최후 만찬 석상에 보면 네어로아타비치가 그린 그 만찬 석상에 보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렇게 기울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총애를 많이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으니까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졌겠죠.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나 단아신바댄지나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 육체가 죽는 것 뿐이지 영원은 죽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우리의 이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서 전가된 그런 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체. 너는 영원히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형선고. 그 언도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죽게 돼요. 이 육신은 죽게 되는 거예요. 나면. 그러나 이 육신 속에 같이 있는 이 영원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불신자들 영원은 죽냐? 안 죽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그분들은?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성경으로잖아요. 영원히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 자체 생명 속에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접속하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댄지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과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댄이신이리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우리가 보고들은 말을. 우리가. 여기 3인칭 복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사도에는 혼자 본 게 아니고 우리 사도들이. 당시 예수님의 성류가 하신 것을 보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는 누굽니까죠? 편지를 쓴 대상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성류가 하신 예수님을 실체로 보진 않았어요. 왜? 성천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성류인칭 사도들을 말하고 있죠. 사귐이 있게 하랴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덕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그분도 내가 너희 당신들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동의를 하고 한다고 하면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영적 친규다. 자, 우리가 저도 예수를 믿고 목회사역을 하고 하는 지금까지도 역시 보세요. 내가 목회사역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적 교제가 내 안에 와서 일하는 거예요. 나만 그럴까요? 저는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없다고 하면 정말 그분과 영적인 친분을 나누지 못한 사이라고 하면 새벽기도 장기적으로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기도생활 계속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교제를 갖다가 나누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일반 불교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가로만 하나 썼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다 하나가 떨어집니다. 가로뉴다처럼 보세요. 마지막 선상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따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한 참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만납니까? 그래서 그런 남은 잔재들이 뭐냐면 그렇게 막 하다가 나는 이런 분을 보았다. 그래서 산에 산신령이 계시는데 나는 그 산에서 막 돌을 따다가 뭘 하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곳에 계신다. 그래서 저 세검쪽에 가보면요. 장르 가보셨던지 모르지만 세검쪽에서 그 절 사이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있어요. 거기 절 뒤에 가보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많이 줄였지만 거기 촛불 켜놓고 무당들이 이제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산신령 부간산에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계속 돌 선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거기는 산신령이 거기에 계시다. 또 바다에는 용왕님이 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이 천주교 여기 올라가면 가보면 성당. 우리 있는 곳에 오준동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성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행위는 사람들이 신을 추구하다가 그런 형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5편 보세요. 우상은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성상들 줄비하게 있어요. 오준동 성당에 보면 저도 쉬는 데 같으면 쭉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거기 앞에 가서 캐토릭이 막 이렇게 왜 기도하죠. 성모상 앞에서 막 하죠. 이게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신을 추구하다가 그걸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이곳에 성모의 신이 있다. 성모의 영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보고 들으고 사귀었는 이런 사실을 내가 편지로 쓰는 것은 당신들도 나와 내가 쓴 이 편지를 보고 믿고 확신하면 나와 똑같은 그런 이 삶을 신앙의 삶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그대로 뭐예요? 그 삶 속에서 영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누려 혼자만이 알 수 있죠. 뭐고 혼자만이 뭘 알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누려 혼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믿는 사람 많아요. 사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체험을 하지 않고 뭘 갖다가 누가 말했다. 그래서 그 형상 만들어놓고 교회도 거대하게 지원하면 거기가 무슨 하나님이 더 거기 세게 임하는 줄 알고 천만에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장모님이 이 드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 건물을 아무것도 제게 말하면 날아갈 수 이걸 헐릴 수 있잖아요. 거기다 의미를 두지 마세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신으로 내가 있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2000년 전에 그 사건들을 사도가 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한마디 한마디를 다 보세요. 이런 사실을 후대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격했는데 이걸 당신들에게 전한다. 이걸 믿으면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 1서 5장에 읽어보세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곧 내가 하는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께서 중부의 기도를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겟세마리 동산에 가보면 올리브가 그 2000년 전에 올리브가 예수님 봤대요. 올리브 나물. 그렇게 오래까지 있으니까 거기 뭐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산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것을 바로 내가 오늘 이 시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같이 기도를 드릴 때 무슨 기도를 드릴 때 했습니까? 오늘 소외에 당한 사람들 주님이 오셔서 소외에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찾아가지고 방문하는 성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영적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유익이 유익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내 그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성탄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 내용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탄의 내용을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이 말씀과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바로 그 영적 사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탄의 영적 사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서게 하신 것도 주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요. 또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도 당신이 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몸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귀한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논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교례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께서 귀한 장논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내주하며 사익을 같이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삶 속에 늘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성에 나타난 그러한 위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처럼 현소한 여인들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아시고 크신 사랑으로 덜덜 손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있는 모든 행사 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탄의 그 큰 기쁨을 온 교회가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오시며 다만하게서 보아소서 대게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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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